먼저 이 쌍비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은 충남일보 회장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누구나 느꼈던 그런 반응들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뭔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주고 연락을 준 분이 바로 하정아 그린다이안윤이십니다. 지금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전달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놀라운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 체험 사례들이. 먼저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은 잘못하면 사망에도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쌍비를 드시고서 그분이 엄하게 빠졌던 몸무게가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만에 순식간에 많이 회복이 되셨다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 피부염 건선을 오랜 수십 년간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쌍비를 드시자마자 머리에서도 진물이 나고 이런 스피커 열어세요. 금방 꺼졌어요. 진물이 나셔서 이게 뭐냐고 너무나 놀라워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놀라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피부가 꼬들꼬들해지고 그다음에 화사해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그리 행복하냐고 이러면서 부인에게 이 쌍디인 이 부분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본인이 막 나중에는 몰래 먹더라 이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가면 여성들의 생리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생리가 끊기셨던 사장님이 8년 만에 생리가 나오셨대요. 그리고 아까 그 백신 부작용 있으셨던 분도 너무 놀라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생리라 했다 합니다. 이렇게 이 한포의 기적, 이 한포의 음료가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자신은 머리,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뽀개지는 듯, 뭔가 이렇게 패이는 듯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개운해지고 그리고 한순간, 어느 동안에는 코피가 그렇게 덩어리가 나왔었어요. 아마도 스피커 그런데 12시간 이상을 움직여요. 활동을 12시간, 13시간, 14시간도 마다 않고 하는데요. 제가 이 쌍디 음료를 먹으면서 워낙 또 에너지가 넘쳤는데 지금은 더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크게 봤습니다. 멋진 쌍디, 그리고 독보적인 제품,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보상, 그리고 너무나 골든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정말 제게 큰 복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 쌍디를 알게 되고 또 쌍디의 기회를 잡은 이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또는 저를 늘 후원해 주시는 하종하 그린다이아님께 기쁨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이 쌍디에서 우리 함께 건강과 부를 함께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파이팅!